시작하겠습니다. 15번 문장부터 끊어 읽기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끊어 읽었냐. 하다가 20일부터 계속 끊어 읽어야 되겠죠. 20번. 자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new machine 나왔으니까 도대체 어떤 머신인지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2번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he created a machine that could crush vegetables and pull spaghetti. OK. 그래서 여기 머신 쓰니까 여기에 end 들어가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머신과 이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머신. 두 가지 머신을 created, invented 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en 나와서 세 번째 머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he even made a device. 계속 머신 쓰기 그랬나봐요. 그래서 머신 써도 되는데 a device that could scare frogs away from the water tank. 그니까? OK.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개구리를 물탱크에서 멀리 쫓아낼 수 있었던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탱크 속에 개구리가 자꾸 들어오는 게 하나의 골칫거리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흔히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OK. 그 다음에 24번 문장. 여기에 시작은 surely고요. 중간에 벗이 있습니다. surely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but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25번 문장. in 1495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패러그래프 다음이었냐 하면요. 뭐 보면은 뭐 이거 뭐 너 니들 뭐 다빈치 유명한 거 아닌데 요리사로서도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던 거 몰랐지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첫 번째 커리어. 쿡으로서 셰프로서 첫 번째 커리어를 쌓았던 부분인데. 결국은 loss his job 해서 해피엔딩이 아니고 트래직 엔딩이죠. 트래직까지는 아니지만. sad 엔딩이죠. 그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지가 자영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 보티첼리랑 같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됐습니까. 하지만 결국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뭐 고객 커스터머들이 appreciate his innovative food 하는 거. 뭐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써 세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패러그래프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1480년도 초반에 다빈치가 뭐 그 밀란. 밀란 지방에 있는 어떤 누드비코 스포자라는 어떤 뭐. 우리로 치면 지방의 유지라 그러죠. 그 동네에 유명한 아저씨. 돈 많은 아저씨. 권력과 돈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받았다. 요거 해석수의 조심하라 했어. he was given.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받았는데. 뭐와 같은 음악과 화가 그리고 기술자와 같은 그러한. 여기 셰프는 없어요. 쿡은 없어요. 이거 뭐 뮤지션이나 페인터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특히 페인터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이미 다빈치가 재능을 보였던 부분들이고요. 음악가로서도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16번 문장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건. 요리사로서도 역할을 했다라는 게. 17번 문장에. 주방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주방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됐으니까. 계속 실패. 두 번 실패했던 꿈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18번 문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요리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티브 디시즈를 쿠킹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았고. 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엌에 부엌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계들을 발명했는데. 뭐 어떤 기계냐. 채소를 분쇄하는 기계와. 그리고. 면발을 뽑아내는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물통에서. 물탱크에서. 개구리를. 뭐. 겁줘서 쫓아낼 수 있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참새를 쫓아내듯이. 개구리를 쫓아낼 수 있는 디바이스로. 만들어냈다. 당연히. 매우. 어땠긴 했지만. 혁신적이긴 했지만. 실제 이용하기에는. 두가지. 안좋은 점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너무 어땠고. 너무 크기가 컸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벤 칠할거는. in the early. 14. 내용상 알아두시고요. 1480년대. 그 다음에 뭐. 비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알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전세사 포원은 당연히 할거고. 루이비스 버작.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까. 전세사 인도 당연하겠죠. 전세사 얘기는 이제. 중3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쉽고. 인구미 하듯이. 인밀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해석 조심하라 했습니다.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롤의 뜻이 뭐예요. 역할이죠.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받았다. 해놓고. 예를 들고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싶으니까. 요런거 붙이는 없는거죠. 맞습니까. 뭐뭐와 같은.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받았다. 서치해야죠. 같은거 종종.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할 수 있겠고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뮤지션. 페인터. 엔지니어. 그리고 쿡. 쇼프. 총 몇가지 역할. 4가지 역할을 받게 됐다. 다재다능한 사람이라는게. 다시 한번 더. 보이는 부분이죠. 오케이. 뮤지션. 페인터. 엔지니어. 같은거.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남자가 2명 나옵니다. 루드비커 스포르차가 나오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남자 둘이 나왔을 때. 이 희가 누구 대신 왔냐. 라는걸 가지고. 문제로 낼 정도로. 난이도있게. 문장을. 막. 뒤섞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빈치죠. 다빈치. 다빈치. 다빈치 was given. 계속. 다빈치 was also put in charge of. 계속해서. 요 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장에. he was given. 이었고요. 17번 문장에. he was put. 그가 put을 한거야. put을 다 한거야. him. in charge of. the kitchen. 그 다음에. 요 표현 자체. be put in charge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 말고. 뭐. 만약에 여기에. 스포루 자. 가 있으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라는 것도. 스포루 자. 이게 맞나. 스포루. 스포루 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이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F 였구나. 스포루 자. 스포루 자. 만약에 여기에 주어를. 스포루. 루드비커. 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주어 자리에. 다빈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인데. 루드비커. 스포루 자. 주어 자리에 오면. 바꿔야 될까. 다빈치 was happy. 일부러. 인칭 대명사. 누구 대신 왔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was happy. to be given. 자. 요 표현.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를. 지금은. 세 단어로. 표현됐는데. 이걸. 두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 to be given. 그죠. okay. another chance. 또 한 번의 기회. 뭐. 투부정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okay. 그래서 다빈치가. 펄스를 합니까. 펄스를 당합니까. 라는 거. 따져보니까. 둘 중에. 그거니까.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가. 기부를 한 겁니까. 기부를 당한 겁니까. 따져보니까. 그거니까. 얘는 요렇게. 표현돼 있는거죠. okay. pursue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f 로 시작하는 단어. 알려드린. 어휘 파트에서. 말씀드린 적 있구요. 추구하다. 추적하다. 뭐 이런 뜻이죠. 패션이란 단어도. 의과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예의. 형용사형. 열정을. 열정. 열정적인. 뭐 이런 것도. 어휘 할 때.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은 명사구요. 그 다음에. 뭐 뭐에 대한 열정 할 때. 패션4 하겠죠. 패션4. 뭐 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쿡의 형태가. 이거 이외에 다른 형태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쿠킹 이외에 다른 형태가 되는가 안되는가. 뭐. 뭐. 중1 문법. 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중1. 이맘때쯤.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장은. 일단 다시 한번 뭐. 보면. 뭐. 투부정사 두 번 나오는데. 무슨 용법이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패션. 뭐뭐에 대한 열정. 패션4. 어떤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치 did not stop at. 어디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 다 애써야 되구요. 뭐. 여기에 쿠킹하고. 여기에 쿠킹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라는 거. 쉽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거고요. innovative dishes. 자. 그니까. 이 문장 자체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니까. 뭔가 더 했다. 그렇죠. 뭔가 더 했다. further 한 거야. further 한 거야. 여기에다가 further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방금 뭐 확인한 겁니까. far 라는 단어가 있죠. far 라는 단어가 비교급과 최상급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father도 될 수 있고. further도 될 수 있다 했죠. father의 뜻은. 더 먼 이었구요. 얘는. 그 이상으로 더 뭔가를 했다라는 표현할 때. further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urther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뭔가 한 걸음 더 나갔다. 할 때 further란 단어를 쓰겠죠. further. further.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okay. 뭐 투부정서 나오는데. 쉬울 거구요. 뭐 much s니까. e s. 뭐 t. t는 없구나. a. e. 그 다음에 뭐 f. 뭐 이런 것들. 할 거고. 안 되는 애 두 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다. 무슨 시가 와야 할 자리냐. 어찌 시가 와야 될 자리죠. 얘들이 이 부분. 선생님 끊어 읽기 위해서 요톰하게 하는 일은. 얘를 꾸미고 싶은 거죠. 동사를 꾸미고 싶으니까. 물론 동사가 아닌. 의미로 바뀌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고 싶으니까. 어찌 하는 것을 원했었다. 어찌 시 자리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 이거야 주요 문법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21번 문장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어디다 삽입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충분히 다 열 수 있겠죠. 그러니까. invented. 다빈치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부엌을 위한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했다. 뭐 invented 나오고. created 나오고. made 나오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사라고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created. 22번 문장. he crea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전치사 4는 당연하죠. 부엌에서 사용하기 위하니까. 전치사 4가 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니까. 되겠고요. machines death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could. can은 왜 안 되느냐. and. 그 다음에 pool은 왜 이 형태가 되는가. 혹시 다른 형태가 안 되는가. 됐습니까. okay. 면발을 뽑아내다. 라는 표현이겠죠. full spaghetti. spaghetti. spaghetti 면발을 뽑아내는. 재면기 라고 하겠죠. 재면기. 재면기. 재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금으로 봤을 때. 이건 재면기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 봤을 때. 요런 기계는. 우리가. 실제 주방에 있죠. 그쵸. 우리 실제 주방에 있는. 요런 거 하는. 기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crush bed to both 하는. 기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믹서기 라고 하죠. 아닙니까. 그니까. 믹서기와. 그리고 재면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ven made. 다빈치. even made. a device. a machine. that could scale. blocks away from. 여기는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scale a. away from b. scale a. away from b. 됐습니까. 오케이. scale a. away from b. 뭐. scale a. away from b. 여기에. 얘 대신에. k 로 시작하는. 그 녀석도.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scale 대신에. k 로 시작하는. 그 다음. 동사를 써도 되죠. 기억나시죠. a 를. b 로부터. 멀리 쫓아내서. 할 때. k 로 시작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p 로 시작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할 수 있는데. p 로 시작하는 단어. 그 수거를 사용했을 때는. 뭔가 순서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숭빈아. p 로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p 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뭐 좀 더 써줘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surely. but. 을 주목하자 했습니다. 확실히. 맞죠. 확실히. they were very innovative. 뭐. 데이는 뻔하죠. but. most of them were. most of the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데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 뭐. 여기 was 오면. one of them 은.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one of them 은. was 가 와야 되죠. 그쵸. one of them was 가 맞죠. 그것들 중 한 개니까. 하지만. most of them의 뜻이. 뭐니까. 그것들. 뭐. 뭐. 관광 왔습니까. most of them의 뜻이. 뭐니까. 그것들 중. 대부분 이란 뜻이죠. 그들 대부분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데이 취급하니까. 여기는. 월 가 와야 될 자리가 맞죠. 됐습니까.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뭐. 여기 보면. 그 얘기 할 것 같죠. to use.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고. 그리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들이. 부정사 라는 문법 파트에서 배운 내용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egin 하면은. 이 친구 생각날 테니까. 이 녀석은. working도 가능하다. 이런거 다 아시죠. okay.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종사. start begin continue. like love hate. 하나죠. start begin begin working. 일하는 것을 시작했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 week of sports in Milan. 밀란에 살고 있었던. 르드비크 스포차를 위해서. 1480년대 초반에. 1481년. 2년 이쯤 되겠죠. 초반이라 했으니까. 1481년. 2년 이쯤에. 이 밀란으로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he was given. 해도 되고. was given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겠습니까. 히. 툭을 써도 되겠죠. he took many roles. 그는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받았다. 자. he was given. 주는 것을 당했었다니까. 받았다. 라고 해석하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 he gave. 이따구로 되어 있으면. 바로 틀렸다. 라는 걸. 자. 근데. 얘를. he gave. 해도 돼. he gave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to. 다빈치. 한다면. 이때. 히는 뭐가 돼버려. 그렇죠. 르드베이커스 포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he gave. 라고 해도. 틀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to. 다빈치만 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he was given.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들 시험 문제. 이번에. 되게 어렵게 냈더만. 1학년. 시험 문제도. 조금 어렵게 냈죠. 근데. 2학년 시험 문제는. 엄청 어렵게 냈던데. 3학년 제일 쉽게 냈고. 어. 본문에. 빈칸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예를 들어서. 본문에 빈칸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문제도. 아는데. 본문 그대로 안 하고. 바꿔놨어. 많이. 뭐. 니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탕표. 아이 뭐야. 신선로 얘기. 이번에 시험 쳤는데. 거기에 신선로에 보면. 뭐. 그. 영조. 뭐야 뭐야. 연산군 시대 때 왜. 그. 뭐.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학자가 있었다. There was a scholar who was never afraid of. 그. saying. artist.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 본문에 그렇게 되어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본문에 들어갈 말을 넣어라 했는데. Who was never afraid of. 까진 똑같이 했는데. 뒤에 살짝 바꿔놨어 버렸어. 그리고 그거하고 다 같은 표현.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뭐. 후. 뭐. 어떤 식으로 했더라. 뭐.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 해석. 해석으로. 뭐.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로 바꿔놨더라고. 니들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본문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어쨌든 여기에 다빈치가 주어라면. 다빈치가 받았다. 표현될 수 있도록. 수동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치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다양한 역할들. 도대체. 그 많은 다양한 역할들이. 뭐가 있느냐.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뭐와 같은. 이란 뜻에. 서치해 주고요. 서치해서. 뮤지션은. 페인터. 앤 엔지니어. 음악가. 화가. 기술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받게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이 풋은. 뭐 들어 있는 녀석이니까. 그렇죠. 돈 들어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히 워즈 어서 푸트. 히 워즈 기문하고 똑같이. 지금. 수동태 표현이죠. 그렇죠. 다빈치 워즈 어서 푸트.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집어넣어졌다. 이겁니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어디 속에 집어넣어졌냐. 책임 속에 집어넣어졌다. 뭐의 책임 속에. 부엌에 대한 책임 속에. 집어넣어졌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부엌을 책임지게 되었다구요. 만약에. 이 자리에. 루드비 코스트 물자. 엇스타. 막 오면. 옳써. 또한. 뭐했다. 또한. 옳써 푸트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외할까? 루도빅코 스포르차 오스어 푸트 힘 그래서 이건 누구 대신 온 힘인거야 인 찰지 오브 이런식으로 표현되겠죠 루도빅코 스포르차 오스어 푸트 힘 루도빅코 스포르차 오스어 푸트 레오더 다벤치 인 찰지 오브 더 키친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he was also given a role as a cook 이게 뭐죠 맞습니까 위의 문장하고 같은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he was also given a role as a cook 이라고요 됐습니까 he was also given 그는 또한 뭐 했다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 a role 뭐로서의 as a cook으로서의 됐습니까 he was also given a role as a cook 자 다빈치 워즈 해피 구요 뭐 너무 뻔하죠 여기 해피 있으니까 이 투비기브는 밑에 나와있듯이 감정의 원인이죠 why was he happy에 대한 대답이죠 받게 되어서 또 다른 기회를 받게 되어서 어쨌든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브란 녀석을 딱 써놓고 이 다빈치하고 이 또 다른 기회 관계를 살펴보면 다빈치가 준거에요 받은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쵸 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투비 기분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 이미 이전에 중간고사에서 만나본 적 있었습니다 판단 당하는 것 being judged 였죠 그때는 동명사 써야 됐기 때문에 그쵸 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이었나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ing them again 이라는 표현할 때 그때는 동명사의 수동 형태였기 때문에 being judged 였고요 이번에는 투비기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받아서 행복했다니까 그리고 이거 두 단어로 바꾸면 he was happy to have not have not 겠죠 he was happy to have another chance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걸 달달달 외워놓습니다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chance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have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이러면 to be had 하면 안되겠죠 to have another chance 해야 되겠죠 to take another chanc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have나 take를 넣으면 to have나 to take로써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투부 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 투비의 동사 원형 투비 피피가 아니고 to have another 찬스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디어더도 아니구요 얻어도 아니고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어느 더가 올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디어더는 더 이상 없을 때 디어더 마지막일 때 디어더 쓴다 했습니다 또 한번의 란 뜻으로 쓸 때는 언어더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이 뒤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질지 아닐지 아직 모르죠 디어더나 얻어도는 이 자리에 오면 안됩니다 언어더 찬스에요 그 다음에 투 펄스는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추구하기 위한 기회 추구할 기회 투 뭐로 바꿔 써도 된다 투 팔로우 그렇습니까 그의 열정을 따를 기회 또 한번의 기회 to follow his passion for cooking 뭐뭐에 대한 열정은 패션 포 라고 해서 전체 사기 켜두시라 해서 그 다음에 쿠킹은 당연히 동명사죠 요리하는 것을 위한 패션 포 쿠킹 요리를 위한 그의 열정을 추구할 또 한번의 기회를 사실 to be given 다 깨져서 해피했다 why was he happy to be given or a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자 어디에만 그치지 않다 할 때 stop 하고 전체 사 at 라 했습니다 패션 for stop at 뭐 여기에 쿠킹하고 여기에 쿠킹이 똑같은 동명사죠 요리하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았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엣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he did not stop cooking 하면 무슨 뜻이 된다 했죠 he did not stop cooking 지금 선생님 묻는게 스탑 스모킹하고 스탑 투 스모크가 뭐가 다르냐 이 얘기 묻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스탑 스모킹은 뭔 뜻인데 그렇죠 담배 끊다죠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하다 라는 뜻이죠 스탑 투 스모크는 그렇죠 담배 피우기 위하여 멈추다 그래서 스탑은 누구처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까 인조이처럼이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빈치 did not stop cooking 하면 그는 요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써 요리를 끊임없이 계속 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리를 계속 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끊임없이 요리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고 단순히 요리하는 데에만 그친게 아니다 거기에서 멈춘게 아니고 더 further하게 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전 진짜 애시 필요한거에요 어느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이 실제로 어떤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고아읍이나 이런 장소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표현하다 보니까 he did not 다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ng foods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요리하는 데 창의적인 음식 요리하는 데에서만 거기까지만 갔던 건 아니다 계속 더 나아갔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stop at 이라는 수거를 사용한 겁니다 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놓은 거야 stop at doing 하면 이미 성취한 일에서 further하게 나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he went further 했다 이겁니다 더 나아갔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애시 전치사니까 뒤에는 cook의 형태는 cooking 이외에 올 수 있는 형태가 없어 cook이나 이런 건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는 단순히 여기에만 멈추지 않았다 했으니까 뭔가 더 했다라는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는 것을 원했다 뭐 이건 투보정사의 명사용법으로서 원티드의 목적어니까 이번에는 다음 보면 여기는 쿠킹 빼박 쿠킹 밖에 안되고 여기도 빼박 쿠킹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빼박 투쿡 밖에 안되죠 cook의 형태들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됐습니까 쿠킹 밖에 안되고 안되고 투쿡 밖에 안되고 자 그래서 much more quickly 또 뭐 even more quickly still more quickly a a lot more quickly far more quickly 그래서 뭐하고 뭘 안된다 so하고 very나 안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한다 의미로 설명하면 훨씬 더 라는 표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thus 나왔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오케이 얘부터 해볼까 hence as a result 그 다음에 therefore consequently 이런 것도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중 2쯤 됐다면 so겠죠 그렇습니까 so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 so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리에 so를 쓰는 것은 원래는 아니라는 거요 consequently therefore thus as a result hence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자 여기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기계들을 만들어 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발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구요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22번 23번 문장에서 그래서 뭐 믹서기와 그리고 제명기를 만들어냈다 he created machines 뭐 관계사 대시구요 주격이라서 생략은 불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선행사니까 이 자리에 얘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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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뭣밖에 안 돼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략할 수가 없다 쿠드가 사용되는 이유는 당연히 얘 쳐다보고 얘가 쿠드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채소를 으깰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풀이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데 쿠드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부동사 뒤에 동사원역이라는 규칙 때문에 he created machines that could crush vegetables and that could pull spaghetti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스파게티 noodles 겠죠 맞습니까 스파게티 면발을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뽑아낸다 재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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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믹서기 같은 역할하는 기계들을 만들어야 했다 예 조동사 뒤에 동사원역 규칙 때문에 풀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되겠다 크라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똑같이 조동사 뒤에 동사원역 even made 세번째 기기에 a machine 해도 될 거 a device 했고 계속해서 똑같은 뭐 위치 되겠죠 위치 안 될 이유 없고요 후는 안 되겠죠 which could scare blocks away from the water tank 개구리들을 겁줘서 물탱크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디바이스 장비도 made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표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keep blocks away from the water tank 반응하죠 that could keep blocks away from the water tank 근데 keep을 쓰는 거 하고 스퀘어를 쓰는 거 하고 스퀘어를 쓰는 거 하고는 약간 느낌은 달라집니다 keep을 쓰면 그냥 단순히 지킨다 난 뜻이 됐고 스퀘어를 쓰면 겁을 줘서 쫓아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뭐를 쓴다면 that could protect what the water tank from frocks 로 바뀌어야 되겠죠 that could protect the water tank 뭐 할 수 있었던 물탱크를 지켜줄 수 있었던 뭐로부터 from frocks 개구리들로부터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protect b from a 로 바뀌게 되겠다 맞습니까 b를 지켜준다 water tank 지켜준다 from frocks 개구리들로부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계도 세 가지 소개했죠 그래서 확실히 라는 이번엔 접속 부서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분명하게도 됐습니까 obviously 이런 걸로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일 때 obviously 됐습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돼있는 모델이 왔다 더 머신 샌더 디바이스 겠죠 그 기계들과 뭐 그 장치가 매우 어땠다 매우 혁신적이었다 해놓고 여기 마침표였다면 여기에 와야될게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다음에 이노베이티브 다음에 마침표였다면 여기 올게 하지만 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속 부서가 아닌 접속 부서가 벗을 썼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벗이 없다면 여기에 although 같은거 surely although 근데 여기 surely 때문에 although를 넣으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although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벗을 쓰는 게 낫겠죠 분명히 뭐뭐 하긴 했지만 그러나 매우 혁신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 대부분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웠다 뭐하기에 사용하기에 사용하기에 To use To use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서여국법이죠 그럼 부서여국법 총 4가지 이유 중에서 뭐 또 의도 사용하기 위하여 너무 크게 만들었고 너무 어렵게 만들었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하고 있다 어찌 어떤 하고 있죠 그것들 대부분은 어찌 어땠다 사용하기에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 얘가 어찌를 막고 있구요 얘가 어떤이 있네요 앞에 빅 디피컬 성형사들이 어찌 어떤 네 부서여국법 그것들 대부분이 어찌 어땠다 사용하기에 너무 크거나 또는 어려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다짠 그래서 두 두 두 두 두 두 most of them were so big were so 어차피 있으니까 뭐 디피컬트 셋 그렇죠 most of them were so big or difficult that people couldn't use them 됐습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얘 됐습니까 됐습니까 되살아나야되 덧 위에 뭐가 와야되기 때문에 ok people couldn't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자세히 들여다봤구요 내용 파악은 아까도 슬쩍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티첼리와의 보티첼리와의 자영업 실패 이후에 됐습니까 1480년대 조반에 어디에 있는 누구를 위해 일하게 됐던 밀란 지방에 있는 루드비코 스포츠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역할을 맡게 됐는데 네 가지 역할 그러니까 음악가 과가 그리고 뭐 또 기술자 마지막으로 주방장 됐습니까 주방의 책임을 맡았다 했으니까 그냥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고 주방장의 역할도 맡았다는게 16번 17번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6번 그가 받았다는걸 he took 대신에 he was given을 썼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구요 음악과 화가 이런것들 그 다음 문장은 또한 부엌에 대한 책임을 put했다 put을 당했다 put을 당했죠 그가 오케이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주방을 책임 받으니까 행복했어 왜 또 다른 기회 뭐 할 또 다른 기회 요리를 향한 그의 패션을 펄스 할 another chance를 give했어 give 당했어 왜 to be given하게 되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크리에이티브한 디시즈를 쿠킹하는 것 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뭐하고 싶었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어해서 총 3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었던 기계와 뭐 할 수 있었던 기계 채소를 으깰 수 있는 믹서기 같은 기계와 그리고 면발을 뽑아낼 수 있는 제명기 같은 기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개구리를 물탱크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다빈치가 했으니까 어련히 이노베이티브 하긴 했겠지만 실용적 의지는 not practical 했단 얘기입니다 they were not practical 됐습니까 practical 뜻이 뭐겠어요 practical 실용적인 not practical 했다고 실용적이지 못했다 됐습니까 이노베이티브 하게 됐지만 impractical 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렵소 사용방법 사용방법 하려고 하면 책 한 권은 막 읽어야 되고 1단계 이거 하고 2단계 이거 하고 3단계 13단계 20단계 이거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모양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만나 봅시다 준비됐죠 그래서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되었고요 됐이 뭐였더라 사람들이 커스터머들이 appreciate his innovative dishes 뭐 하는 그런 거고 어떤 식의 푸드였길래 이노베이티브 푸드였더라 그게 첫 번째였나 헷갈리긴 하네 뭐 중요한 건 아니 하여튼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웬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했습니다 1480년대 초반에 다빈치가 시작해서 뭐 하는 거 일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루드비커스 포르자 어느 동네에 있는 밀란에 있는 준비됐죠 그래서 언제 인디 에이틴스 다빈치 비겐 투 워크 누구를 위해 포 루드비커스 포르자 인 밀란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받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받았는데 다양한 역할들 뭐와 같은 음악과 화가 그리고 기술자 준비됐죠 하여튼 그는 또한 풋을 당했어 책임을 풋 당했단 말이야 뭐에 대한 책임? 주방에 대한 부엌에 대한 그래서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말로? 기뻤죠 왜?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그의 열정을 추구하고 뭐에 대한 열정?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추구할 또 한번의 기회 또 한번 또 한번의 기회 내가 자꾸 왜 이런지는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다빈치 워즈 해피 다음 내용의 우리말 뜻은 그는 다빈치는 멈추지 않았죠 계속 요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단순히 크리에이티브한 디시즈를 요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크리에이티브 dishes 다빈치 did not stop at 애를 써줘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은 그는 원했죠? 그쵸? 뭐하는 거 요리하 어찌 요리하는 거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그렇습니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는 것을 원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그쵸? 그는 발명했다 그 다음 복수명서 말해줘 기계들이죠 기계들은 기계들인데 뭐 할 수 있었던 그쵸? 채소를 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스파게티를 뽑아낼 수 있는 면발 뽑아낼 수 있었던 관계사전이 들어가 있구요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he 일단 일단 이거 does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이게 참 있었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들을 소개하는 문장 나와야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 그 다음 문장은 그는 심지어 만들었다 그렇죠? 머신 말고 장치를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 부분은 똑같죠 뭐 할 수 있었던 겁 쪄서 쫓아낼 수 있었던 누구를 그리고 이게 뭐로부터 물탱커로부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여기에 있는 거 심표 여기에 있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무슨 뜻이었더라 분명히 그것들은 매우 어땠다? 창의적이었다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 그것들 대부분은 너무 크거나 또는 어려웠다 뭐하기에? 사용하기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 으로 methyl 얘들 drunk 이노베이티브 크리에이티브 그 instructor 통역 나으리 그냥 처리 이노베이티브 제작 모델이 다 그렇다 두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2,2,2가 3번 나오네 소리도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보았구요 자 그래서 준비됐죠?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that never took place that never occurred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았다 언제? in the early 1480s that when she began to walk for Ludvico Sporza in Milan 별로 할 게 없어서 전체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와 같은 음악가 화가 그리고 기술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받았다 given many different Rose such as a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engineer 너무 쓰겠지 그 다음에 총 4가지 역할만 했고 3가지 역할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역할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ok 그래서 이 두 문장 다 수동태 였습니다 he was given he was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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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여서 됐습니까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ok 그래서 주방을 책임지라니까 기뻤죠 그래서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he was happy to be given he was happy to tap another chance pursue his passion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요리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라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ok 디너 스타벨 다빈치 캡트 쿠킹 컨티뉴드 쿠킹 으흐흐흐 이거 될까 이거 넣으면 무슨 뜻이 되지 다빈치 캡트 쿠킹 크리에이티브 디쉬즈 계속 했다 이거 넣으면 무슨 뜻 되지 계속 했다지 이것도 되긴 되겠는데 근데 의미전단은 좀 어색하네 계속 요리했단 얘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ooked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게 원이 돼서 그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뭐 더스 히 인벤티드 뉴 머신즈 포 히스 키친 계속 갈까요 히 크리에이티드 머신즈 대신하 위치 크리에이티드 크러쉬 베지터벌즈 앤 풀 스파게디 히 크리에이티드 머신즈 위치 크러쉬 베지터벌즈 앤 풀 스파게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히 이븐 메이더 디바이스 대입 쿠드 스케일 크러스크 어웨이 프럼더 워터탱크 대신하 뭐 위치로 다 되는건 아실거구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So surely they were all very creative 뭐 이노베이티브 쓰시던지 creative but most of them were too big too difficult to use 그럼 surely가 되면 certainly가 안될 리가 없죠 certainly they were all very creative but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데이의 밑줄 쳐라는데 뭐 무슨 의미인지 알죠 데이는 the machines and the device 여기까지 한달락 이었구요 다음달락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 이번엔 자 끊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In 1495 스포로자 에스트 다빈치 To make a brand painting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fferer of Jesus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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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디에 평화 팬츠를 할지 대충 보이죠 그쵸? 오케이 뭐 요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1495년에 스포로자가 뭐 했다? 요청했다 다빈치에게 뭐 하라고 대단한 그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기초하고 있는 그거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어디다가?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에다가 그니까 밀란 교회에 우리 멋진 교회 하나 만들었는데 당신이 아주 멋진 그림 하나 좀 그려주시오 근데 그림의 주제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했으면 좋겠어 그니까 도움은 엄청 받고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 문장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26번 다빈치 gladly took on the project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라스트 서퍼니까 그렇죠 라스트 서퍼니까 최후의 만찬이니까 여러가지 음식을 그림 속에다가 그려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gladly 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기쁘게 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가 항상 뭐 했었기 때문에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7번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he spent all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자 그래서 그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하는데 모든 종류의 많은 종류도 아니고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왜 무엇을 그의 그림에 있는 탁자국에 올려놓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what do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야 지금 그림 그리라 그랬죠 그렇죠 나한테 그림 좀 그리 달라고 그랬죠 근데 다빈치가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요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했듯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요 과가들이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받아 놓고는 그래서 애가 그림 안그리고 계속 뭐하고 있어 게다가 many kinds of food도 아니고 all kinds of food를 try 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단순히 스포르차 혼자만 돈을 낸 게 아니겠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돈 모아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 놓고는 저러고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저 새끼 저거 뭐하는 거야 이거 그림들이라고 했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8번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한 바람에 28번 문장에 쌍땅표 28번 문장 가겠습니다 다빈치가 뭐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고 있어 부엌에서 어 1년 이상 동안 됐습니까 1년 넘게 부엌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얘가 메모리가 또 왔다 갔다 시켜야겠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쌍땅표 여기 시작했는데 끝난 거 없죠 여기서 끝났어 complain the people from church to sports 이렇게 돼있소 계속해서 이 사람 말이 이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말이 그래서 29번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C라고 complained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sports 자 그게 바로 그가 아직도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한 이유입니다 라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뭐했다 불평했다 스포츠자에게 됐습니까 고용주의인 스포츠자에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 됐다 불평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몇 번째 토막인지 몰라도 하여튼 또 한 토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서 왜 멈췄냐 오더 다빈치 네버비게임 어서스스쿡 히시오더 쇼드 그레이트 인트러스트 인 쿠킹 throughout 히스 라이프 했구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내용이 딱 느껴지죠 됐습니까 추워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겠죠 오케이 뭐 인 이런건 이제 이해할 필요 없고 숫자가 생각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위치 반갑죠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따질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도대체 이 자리에 워즈가 왜 있는 거냐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도 보이죠 be based on 또는 based on 이라는 수고 오케이 the last suffer of Jesus 예수의 최후의 만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월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온 붙었구요 그 벽이 어디에 있는 벽인지 얘기하려고 오브 있구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알라고 인이 붙었네요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 위에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계사 절을 빼고 읽으면 물론 내용은 생략되긴 하지만 문장은 좀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관계사 절 부분을 빼고 읽으면 인 뭐 뭐 1495 스포츠 I asked 다윈티 이 이유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에 착수하다 할 때 take on the project 하겠죠 그렇습니까 어디 어디에서만 멈추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did not stop at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서만 do not stop at이었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그친게 아니다 라는 표현할 때 do not stop at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임무에 착수하다 할 때 take o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책임을 맡았다 해도 되겠죠 그렇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해도 되니까 이거 조물딱조물딱해서 앞에 나왔던 거 응용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take on 전체 다 on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because because of 왜 안되는가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이 자리에 because of 왜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a로 시작하는 거나 s로 시작하는 거 바꿨을 수 있는 애들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 뒷부분에 because가 접속사니까 다시 한번 주어동사가 등장할 수 있는데 선택된 시제가 바로 요렇게 생긴 시제죠 맞습니까 had he had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cooking in food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시제가 선택되어야 됐는가는 얘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 얘가 와야 되는 거야 얘 봐 얘 얘가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 interested in 같은 국어로 죽일 때 다 마스터 한 거니까 얘기 안 해도 여기에 interesting 오면 안 되는 거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에 요거 cook의 형태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되겠죠 cook은 왜 cooking인가 혹시 다른 형태 또 가능한 건 뭐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야 너는 아직 이 수거 안 외웠니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데 뭐뭐를 소비하다 쓰다 라는 표현할 때 spend a doing 해야만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뭐 돈이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와 있네요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요리해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냐 어 투부정사 또 나왔네 무슨 용법이냐 그 다음에 what to put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게 밑에 있네 됐습니까 ok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the picture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 위에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 위에 하려니까 전투사 이 녀석과 저 녀석이 있어야 되겠지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 위에 무엇을 둘지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막 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택된 시제가 has wasted죠 다빈치 has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오케이 over 대신 쓸 수 있는 두 단어로 된 게 있죠 뭐뭐 이상 그러면 뭐뭐 이하라는 반대되는 거 뭐뭐 이상은 over죠 뭐뭐 이하는 뭘까 오케이 오케이 잘 안 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under over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할 때 많이 나와요 듣기 평가할 때 뭐 8세 이상은 얼마를 내야 됩니다 8세 이하는 20% 할인됩니다 뭐 over under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표정이네요 됐습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지역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하면 됩니다 헤이 그 다음에 4 of a year가 6가지 질문은 아니지 어쨌든 뭔가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뭔가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 4가지 중에서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휘로써 waste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aste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키고 있다는게 waste 라는 단어를 다빈치 다빈치 has spent 해도 될텐데 그렇죠 spent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이렇게 해도 될텐데 그렇습니까 spent 대신에 wasted 를 썼으니까 그렇죠 spent 를 썼으면 뭐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 되겠죠 근데 waste 를 쓰는 바람에 부엌에서 그의 시간을 뭐 해왔다 낭비해왔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 자리에 spent 와도 되지만 spent 의 느낌은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spent 대신에 wasted 를 쓰니까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이 어휘를 spent 대신에 waste 를 쓴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했다는게 요구하고 요구하고 서로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불평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거 이런걸 선생님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 중에서 심정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이 사람은 어떤 기분에서 또 만약에 더 내용이 있다면 처음에 어떤 기분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기분으로 바뀌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어휘 이런 어휘 어휘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까 뭐 이런 감정을 보고 이 사람의 더 피포 프롬더 철치의 기분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좀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sad happy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음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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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파이드 한 기분인 거죠 됐습니까 불만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다시 한번 이 시대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Not yet도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4개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재미없게 밑에 써있지만 그러니까 위에 써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Complain the people from the church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수는 They complained to 스포로 짠거야 됐습니까? They complained 그들이 뭐 했다? 불평했다 누구에게? 스포로 자에게 됐습니까? 여기에 투 스포로 자라서 꼭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쌍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 동사를 먼저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합니다 Complain the day 이게 도치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From the church 이겠죠 교회에서 온 사람들 The people from the church 그 다음에 불평을 들은 사람이 스포로 자니까 이번에는 투 스포로 자겠죠 그러니까 전체사 조금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숫자가 생각났죠 오케이 스포로 자 S 다윈치 투 멕크 그랜 페인팅 은 뭐? 5 다시 3에 A죠 뭐 원트 A 투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메이크의 형태는 다른 형태 안 되죠 그렇습니까? 스포로 자 S 다윈치 투 메이크의 그랜 페인팅 페인팅 투 페인트 어 그랜 페인팅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랜 그랜드는 뭐 대단한 엄청난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크기가 되게 큰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되게 큰 그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어디다가 걸 거니까 교회 벽이니까 엄청 넓겠죠 여기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알죠 밀란 대성당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죠 벽의 크기도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투 메이크는 요거밖에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위치는 바꿨을 수 있는 게 없죠 됐습니까? 어 페인팅 사물인데 덫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계속적법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무슨격이에요 주격이겠죠 주격일 때 여기에 왜 워즈가 와야 되는가는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단수이고 시제가 과거니까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요거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원래는 안 되죠 그리고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습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엔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선행사 자 그 다음엔 뭐 뭐뭐에 기초하다 뭐뭐에 근거하다 뭐뭐를 모티브로 삼다라는 표현은 비 베이스드 온 예수의 최후의 만찬 온이 또 나오네요 비 베이스드 온 할 때도 나오더니 온 더 월이죠 지금부터 뭐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서 그렇죠 어디다가 걸 그림 그림인데요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에 그치 벽에 걸 그림 그랜드 페인팅 하나 메이크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치사 온 오브 인이 있는 이유는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 위에니까 온 더 월 오브 더 처치 인 밀란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전치사들 문제 나오겠나마는 혹시 나오면 뭐 웃으면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치가 어찌 착수했다 기쁘게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투권을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하다를 해야 되니까 글래드 일단 안 되죠 그렇죠 글래드 리 투권했다 그렇습니까 기쁘게 착수했다 시작했다 자 그리고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다빈치 글래드 리 음 아 글래드 리 때문에 할래니까 좀 걸리네 일단 투권 더 프로젝트 요 부분만 살펴보면 요거 앞에 나왔던 표현 중에 뭐로 뭐로 가능하겠다 라빈치 was put in charge of the 프로젝트 하고 비슷한 표현인거죠 특히 charge of the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됐다 그 다음 because as 쓴건 다 아시죠 because of 있으면 틀렸다는거 아셔야 되겠구요 as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그가 항상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에 착수했던게 시재가 과거로 해놨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음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던게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이전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재 대가거를 사용했다 그리고 과거 완료도 완료개감 계속 결과를 따질 수 있구요 여기서는 과거 완료시재 계속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항상이란 말이 보이죠 always 항상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었기 때문에 이쁘게 두건 더 프로젝트 했다 됐습니까 he gladly 두건 더 프로젝트 because 다윈치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됐습니까 자 he spent a lot of time painting 더 픽처 하면 안돼요 됐습니까 내용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데 시간 많이 보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26번 문장에 그가 항상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내용 물론 그린도 그렸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 뭐뭐 어떤 행동하는데 뭐뭐를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할 때 수거는 spend a doing 이라 했구요 그러니까 cook은 다른 형태 불가능하고 cooking밖에 안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decide 는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는 to decide 야 in order 죠 맞습니까 또는 so as in order to decide 그가 모든 종류의 음식 요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는데 무슨 의도로 why 에 대한대다 why did he spend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됐습니까 왜 왜 왜 cooking all kinds of food 하는데 allowable time spend and leave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정하기 위해서 뭐 to select 나 to pick 이런 걸로 바꿨어도 되겠죠 pick select decide 선택하다 고르다 to choose 도 되겠죠 to choose to decide 그 다음에 what to put 했듯이 무엇을 놓아야 할지 좀 재미없게 밑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he should put 좋습니까 다빈치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짓을 했을까 put on the table of my picture 라고 painting이라고 생각했죠 what should I put on the table in my picture 라고 생각하면서 요리를 시험삼아 해봤을 겁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치사 탁자 위에 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니까 on the table in his picture 자 오케이 그 다빈치가 has wasted 이번엔 for over a year 했듯이 1년 이상 동안 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has wasted 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빈치가 1년 이상 1년 넘게 부엌에서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how long has he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1년 이상 동안 has spent 해도 될 걸 wasted 해서 complained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어휘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over의 반대말은 얘기했듯이 under죠 뭐뭐 이하 under 뭐뭐 이상 over 그 다음에 over 대신 쓸 수 있는 건 for more than a year 겠죠 for more than a year 1년 이상 동안 for more than a year for over a year 이 사람 말 안 끝났어요 컴플레인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that's the reason why he 다빈치 hadn't finished the painting yet 그래서 그게 바로 그가 그림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 요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죠 됐습니까 뭐더 리즌이니까 이니까 이 자리에 for which 쓸 수도 있겠다 뭐 that 쓰고 싶으면 for을 yet 뒤로 보내서 that's the reason that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for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문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yet 이니까 아직 아니다죠 yet 벌써 인건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 이유다 라고 complained the people from church to 스포르자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스포르자에게니까 complained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스포르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였더라 480년대 초반이었죠 됐습니까 뭐 대충 1482년쯤 됐다 치자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렇죠 한 10 뭐 하여튼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 거죠 그 사람 밑에서 그러니까 웬님도 이번에는 일을 오래 했어요 됐습니까 10년 이상 일하는 동안 어느 날 1495년대 스포르자가 다빈치에게 그래 드디어 이제 모나리자가 탄생하는 과정이죠 최후의 만찬이 탄생하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밀란 대성당에 있는 벽에 걸 그림 하나 대단한 거 그려달라고 했는데 조건을 붙였어 어떤 조건 The last sufferer of Jesus를 based on 해서 됐습니까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fferer of Jesus where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쁘게 특권 더 프로젝트 했어 프로젝트가 가리키는 건 painting the picture 됐죠 painting the grand picture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fferer of Jesus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랬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특권이 과거니까 그 이전까지 계속 모여와서 푸드에 관심이 있어 왔기 때문에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trouble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음식 요리하는 시간 보냈고 왜 그런 짓 했는데요 아우 이 작전 위에 어떤 음식을 올려놔야 될까를 to decide to select to choose to choos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평합니다 1년이상 has wasted 낭비해왔어 his time을 어디서 in the kitchen에서 for over a year 1년이상 that's the reason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이라고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포로자랑 일하다 어느 날이죠 1495년에 누가 뭐 했다 스포로자가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뭐를 어 그랜드 페인팅 오케이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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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두 단어 넣고 그 다음에 외월에 대한 대답이죠 벽 벽 위에다가 벽 속에 넣으려고 벽 속에 넣으려고 됐습니까 On the wall이죠 교회의 어느 동네에 있는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에 걸 그림 그랜드 페인팅 하나 메이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비됐죠 언제 In 1495 스포로자 에셋트 다빈치 To make a grand painting 자 설명합니다 덧붙이는 설명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ffer Of Jesus Where On the wall Of a church Where In Milan 됐습니까 교회의 벽 위에 됐습니까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In 구미 아이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요청 받았어 하필이면 만찬이네 음식 나와 음식 끓여야 되겠네 그래서 다빈치 표정이 어때 쪼개줘 웃줘 됐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받았죠 됐습니까 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왜 왜 왜 왜왜왜왜 그가 대거거시제에 항상 뭐해 왔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이죠 이 똥개들아 어 이제 뭐 마지막 시험이라고 대충대충 치는 거야 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나 뭔데 끝래주니까 확실히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고 이 똥개들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갖고 3월달 모의고사 쳐가지고 충격 받지 마시구요 어 정신들 차리세요 고등학생 대기 싫어 고등학생 대기 싫어 유등이냐 초등이냐 고등학생 안 되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니까 됐습니까 어차피 해야 됐고 지금이 내가 누구 모든 학생들 제일 야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어 시작해갖고 대학교 가기 전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어 시점을 꼽으라 그러면 어 지금부터라고요 중3 어 어 애들은 반에서 이제 신났어 뭐 응 아 신났났나 아 아직은 신날 때까진 아니겠구나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신났겠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놉니다 뭐 선생님도 뭐 애들 어차피 공부 안하니까 뭐 맨날 영화 틀어주고 이런 선생님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쁘게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나오고요 착수해서 프로젝트에 오케이 그래서 가빈치 글라덜리리 took on the project 왜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됐습니까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가 항상 음식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게 프로젝트에 착수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이어질 내용의 문장의 내용은 뭐야 그가 뭐 했단 얘기로 시작합니까 낭비했다 그건 불평할 때까지 그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했는데 그가 썼죠 뭘 썼어 많은 시간 썼지 이런 거 봐라 머리 막 다 튕겨내고 있다 수 없네요 뭐 하는데 모든 종류의 음식 요리하는데 됐습니까 그게 다인가 그게 다겠네 왜 그런지 됐는지 나왔죠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테이블 위에 무엇을 놓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he he spent what 여기에 형태 주의해야 하겠죠 spend a cooking what all kinds of food why to decide 뭘 놓아야 할지 what to put where on the table in his picture 됐습니까 in his painting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in order to decide what to put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돈 낸 사람들이 쌍따옴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쌍따옴표 아래에 문장이 나오는데 문장이니까 주어동사 있을 거고 동사의 시제가 뭐였더라 과거 과거죠 현재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조 이 놈이 시키들아 어 그리고 여기 사용된 어휘 때문에 쌍따옴표 밖에 컴플레인드 나온다 했어 어 어 그래서 다빈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 그때는 그 당시 얘기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해왔대요 뭘 낭비해왔대 그의 시간을 어디서 부엌에서 됐습니까 하우롱 1년 이상 동안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이어지는 말 계속 해보자 이거야 주요 문법에 있는 문장이니까 그게 바로 뭐다 그가 뭐하지 않았던 아직도 그의 그림을 끝내지 못했던 아직도 그가 끝내지 못했던 이것도 무슨 시제로 표현돼 있었어 현재 완료 현재까지 완료 못했다고 싹따옴표 하나 있다구요 됐습니까 라고 뭐야 불평했죠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온 사람들 누구한테 스프러치한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has wasted wher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다빈치 다빈치 has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그 다음에 이거야 주요 문법에 있는 문장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his picture painting yet complained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스포츠 됐습니까 that's the reason why 다빈치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complained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스포츠 됐습니까 오케이 어우 진짜 뭐 이제는 뭐 중삼촌 되니까 말들이 늙어가지고 이리야 이리야를 엄청나게 해야되네 됐습니까 아이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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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들 진짜 아이고 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 1495 스포츠 asked 다빈치 초콜리 트럭 스포츠 산타 1495 프로젝트 다빈치 to make a grand painting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pper of Jesus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그 다음 문장 준비 됐죠? 다빈치 gladly took on the project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okay reluctantly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리가 없죠 gladly의 반대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reluctantly 하다가 누군가가 열심히 persuade 했더니 드디어 glad한 마음으로 뭔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reluctant의 뜻은 reluctantly의 뜻은 reluctantly의 뜻은 reluctantly의 뜻은 reluctantly의 뜻은 꺼리는 꺼리는 하기 싫어하는 내키지 않는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reluctant한 상태에다가 누군가가 persuade를 했더니 gladly glad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지 persuade 뭐하다? persuade pursue 말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reluctant 했다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열심히 persuade 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격려하다 설득하다 겠죠 persuade 됐습니까? 심경 변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도 이제 알아둬야 된다고요 슬슬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만 하면 눈을 딴 데로 돌립니다 자꾸 하기 싫어 말이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에스 펜트겠지 에스 펜트 아 러브 타임 쿠킹 오 칸 오 푸우드 투 디사이드 what 푸우트 온더 테이블 인 이스 픽처 에스 펜트 아 러브 타임 쿠킹 올 타입스 오브 푸우드 오 소 오브 푸우드 S.O.R.T.S.도 아시죠? s-o-r-t s-o-r-t sort 종류 or sort of food in order to decide what to put, what to place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what to place on the table's picture 됐습니까? 아이고 요리만 하고 앉았네 아 짜증나 지새끼 그림 언제 그릴 거야? 부분 그래서 어? 가벤치 드디어 has complained 하고 가야 되니까 wasted his time where? in the kitchen how long? for over a year for more than a year 거기 under에 같은 말 보이시죠? under에 같은 말 less than 됐습니까? more의 반대말이 less니까 다빈치 has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그 다음 개국어 가볼까요? that's the reason why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이라고 complain the people go from the church to sporgia 뭐 뭐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예용이 더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을 하고 뭔가 좀 날라가 버린 기분이야 말을 하다가 끝낸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 세 문장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장 어도 다빈치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throughout his life 됐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1번 문장 he was not only a grain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rew 그는 위대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요의사이기도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느 쪽을 세게 읽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아마 뭐 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 이 앞과에 나왔어 probably 말고 maybe도 말고 아마 뭐일 거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라고 그랬어 니들이 이 단어 세 단어로 되어 있었어 그거 세 단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단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모아놓으면 뭔 소린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었어 chances are dash이었죠 그쵸? 그거 같은 애 또 있습니다 now도 아는 단어고 that도 아는 단어인데 now that 하면 이거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now that you know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뭐에 대한 누구에 무엇에 대해서 전부 다 요리에 대한 다빈치의 어떤 숨겨진 어떤 열정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에 you will never look at the lesser far the same way 여러분들은 절대로 최후의 만찬을 이전과 똑같은 식으로 뭐 하진 않을 거다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이 바라볼 건데 그쵸? 됐습니까? 이게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겠다는 얘기인거지 지금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음식이 뭘까? 됐습니까? 도대체 무슨 음식을 그려놨을까? 됐습니까? 그런 걸 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구요 그래서 뭐 뻔하죠 Although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l he showed Great interest 인트러스트에 다양한 의미 이제 여러분들 알 때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 인트러스트 품사 같은 것도 살펴보겠구요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챙기시구요 저세지의 뭐뭐에 대한 관심 요리에 대한 관심 인트러스트 인 쿠킹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roughout his life 에서는 throughout 이거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의 전생에 걸쳐서 throughout his life 이렇게 표현합니다 throughout throughout 은 그림으로써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죠 throughout 의 느낌은 어떻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뭔가 기차가 터널 속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 throughout his life 됐습니까? 그의 전생에 걸쳐서 요리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버렸다 그 다음에 successful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조심해야 될 단어니까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단어니까 관련된 어휘적인 내용들 얘기하겠구요 그 다음에 뭐 딴건 뭐 그 다음에 뭐 이거 페인터를 세게 읽고 쿡을 세게 읽고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 이겠죠 오케이 뭐 이거 뭐 크리에이티브 쿡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죠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될 수 있는 거 있죠 그쵸 만약에 He was not a great painter but a creative cook He was not a great painter but a creative cook 이면 계속해 보죠 He was not a great painter but a creative cook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렇죠 그는 위대한 화화는 아니었지만 상의적인 유의사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완전 달라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not a but b 라고 그러고요 not a but b는 a 말고 b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not only but also 야 둘 다 동그라미야 근데 애를 좀 더 강조하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엔 now that you know 이제 네가 알게 되었으니까 니까 맞습니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는 뭐라고요 chances are that 맞습니까 now that you know 는 이제 네가 아는 것인가 믿으지 마세요 이제 네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만 now because you know 대신에 now that you know 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what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뭐 passion for 아까도 얘기한 적이 있죠 뭐 뭐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we will never look at the last supper the same way 오케이 네버가 없어지면 여기에 you will look at the last supper 어쩌고저쩌고 이랬되겠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네버가 없어지면 the same way 대신에 D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일단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order 치우면 다빈치 네버 배게임 없어서 셀프쿡 but he show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 아는 거고요 자 successful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얘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요 아 얘부터 해야되겠다 랜 뭐죠 succeed 석시드죠 석시드가 뜻이 성공하다도 있지만 계승하다 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게 성공하다에 형용사형이면 우리말로는 뭐가 될거냐 하면 성공적인이게 되겠죠 성공적인은 여기 있다시피 석세스플입니다 석세스플입니다 근데 계승하는 뒤를 잇는 이라 뜻일 때는 석세시브가 돼야 되겠어 그리고 계승자 뒤를 잇는 사람은 석세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주의해야 할 어휘입니다 시험문제 많이 만나게 될 거는 이 자리에 석세스플이 들어갈 거냐 석세시브가 들어가야 될 내용상 어떤게 맞느냐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트러스트 같은 경우에 일단 얘가 동사도 되죠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죠 동사인데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인트러스틱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이고 인트러스틱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 동강하자 됐습니까 명사로서 지금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 인트러스트는 지금 타이핑하는 이 뜻이죠 명사 관심 이씨 느그가 보였다 무엇을 보여줬는데 great interest in cooking 요리에 대한 엄청난 관심 됐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무슨 뜻으로 만날 수도 있냐면 이런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이자란 뜻도 있어 뭐 how much will you pay back to me as an interest 인트러스트 이런식으로 난 이자 얼마나 쳐줄 건데 인트러스트 레이트 하면 이자율이겠죠 그쵸 요즘 인트러스트 레이트가 인크리즈 하고 있어 디크리즈 하고 있어 인크리즈 하고 있어서 그쵸 부모님들이 다들 기분 좋으시죠 네 아닙니까 네 기분 좋아하시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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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럼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으면 기쁘지 그쵸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 슬프지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영어 지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자율을 영어로 인트러스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인트러스트 레이트 이자율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 관련 지문 과학 관련 지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것들 뭐 물건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뭐 알겠죠 그렇죠 물건에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지 뭐 그런 것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석세스 얘기했고 인트러스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쿠킹은 뭐 전치사에 뛰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루아웃이라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트루아웃이 뭐하고 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건지 알죠 트루랑 아웃이자 트루는 통과하여 아웃은 받고 튀어나온 거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줄곧 트루아웃 트루아웃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것이 나왔는데 히스 라이프가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일단 크리에이티브쿡 크리에이티브쿡 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게 얼쏘인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쿡을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제가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w that you know 이제 네가 알기때문에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You will never look at The last supper the same way You will look at You will look at The last supper Differently 가로 바뀌겠죠 너는 최후의 만찬을 어찌 보게 될 것이다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You will look at The last supper differently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볼 것이다 What food Are there 라고 묻겠죠 어떤 음식이 있는거지 On the table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리사로서 성공한 적은 없었어 됐습니까 마지막 이 바로 직전 페러골프에는 무슨 내용이야 요리에 막 성공적으로 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페러골프에 요리를 열심히 해서 위대한 미술작품을 남기는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절대로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어온 적은 없었지만 그가 요리에 대한 열정을 전세에 걸쳐서 보여줬고요 됐습니까 그의 successful cook이 오면 안 돼 여기는 됐습니까 어떤 요리사이긴 했다 창의적인 요리사이긴 했었다 우리가 이제 뭐 그의 뭐 열정 다빈치가 가지고 있었던 요리에 대한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숨겨진 열정 여기 secret라는 어휘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잘 몰랐던 내용이야 그래서 secret passion 그러니까 hidden passion You will never look at the lesser for the same way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시작하냐 그는 절대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뭐는 못했었지만 성공적인 요리사가 되진 못했었지만 그가 뭐 했어요 보여줬죠 뭘 보여줬습니까 관심 됐습니까 뭐에 대한 요리에 대한 얼마동안 전생에 걸쳐서 그쵸 살아있는 모든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록 그는 절대로 성공적인 요리사는 못했지만 어두오 다빈치 어두오 다빈치 네버비케임 어석세스포쿠 어두오 다빈치 네버비케임 어석세스포쿠 he he showed what great interest in cooking how long throughout his lif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했다 앞부분은 약하게 뒤를 세게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죠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기 뭐를 그의 숨겨진 열정 뭐에 대한 요리에 대한 그의 숨겨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하지 않을 거래 보지 않을 거래 무엇을 최후의 만찬을 어떤 식으로 같은 식으로 이정과 같은 방식으로는 쳐다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now that you know his 아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you will never look at the less of her the same way 됐습니까 오케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여러분들이 빠지는 바람에 조금 여유롭게 갈 수도 있었는데 안될 것 같네요 오케이 칠과 문법이 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뭐 딴 거는 크게 시간 걸린데 문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대화 파트에서 이해 확인하기 끈 루니 루니 니 이거 얘기한거 맞나 얘기한거 맞나 루니 어떻게든 그 다음에 아이고 i wish i could sing like 지호네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칠과의 문법은 뭐가 나올예정이다 가전법 과거 왜 가족복구하고 뭐 다 뗐는 건데 뭐 뭐 뭐 뭐 뭐 뭐 어 왜 왜 왜 질질 짜고 난리야 뭐 가족복구하고 뭐 어 껌 아니야 헷갈리긴 합니까 뭐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도 할거래요 됐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 이거 그쵸 만약에 선행사가 마이 파던데 두 문장 분리 했더니 저기 뭐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히스로 들어갈 수 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그런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크흠흠흠흠 오케이 여기까지 7과 클래스 카드 아참 미안 그쵸 아우 딱 맞게 떨어지겠네 자 다음 시간 숙제는 뭐예요 단어 3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lthough 다빈치 never became a full cook 히시오더 그레이트 인트로 스티인 쿠킹 아우 쓰고 아우 쓰고 그 다음 거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히히 워즈 아이고 산전수준 다 갈 것이었네요 그렇습니까 아우 습니까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흔들 이렇게 주인되러 수고를 하셨고 클래스 카드 해서 오세요 제발 제발 수고를 하셨습니다